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은 이렇게 조용하게 하루가 흘러갔나 싶은데 항상 여러분들 지금 현재 경고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 종목으로 되면은 땡큐인데 지금 이 정도의 무게로는 위험 종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고 종목에서 위험 종목 넘어가면 급등 또 나오니까 근데 위험 종목 되면은 또 이제 다 팔아야 되고 자 보세요 지금 왜 기관들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자꾸 들어오나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기관들이 잘 달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기관이 뭐냐면은 사모펀드에요 사모펀드 애들 사모펀드 애들 뭐에요 여러분들 사모펀드 애들 특징 돈 가지고 장난질하는 새끼들이에요 여러분들 얘들이 지금 물량을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분명히 어디서 뭐 쳐들어가지고 또 아니면 뭐 장난질을 하던가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뭐라는지 알아요? 이 기관들이 매수 사모펀드가 매수한 것도 이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기관들 순매수 이틀이다 3일이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뉴스를 보고 매매할 필요도 없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서 뭐 항아리튬 뭐 이런 얘기는 다 아는 내용을 이런 굳이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드디어 이제 MACD가 라인이 표기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현재까지 보니까 매도 후원이란 거죠 그 급등이 아직 덜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께 제가 35만원을 뚫고 지나가면 된다 이거에요 35만원을 뚫고 가면은 어차피 돌파매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부딪히고 내려올 경우 상당히 많죠 그러면은 우리는 한 325,000원에 한 번 사고 1차 매수하고 한 30에서 27만원 사이에 2차 매수 사이에 살짝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분명히 여기 가미가 돼 있단 말이죠 이 종목에는 생각 없이는 이렇게까지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돈이 다 어디 갔냐면은 지금 저 에코프로 쪽에 가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개인 분들도 어느 정도 사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사진 못해요 특히 또 기타 범인 애들 세력들이 알아서 사는데 문제는 지금 세력들이 팔고 있잖아요 세력들이 판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부딪히고 내려온다는 얘기가 가장 크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만 봤을 때도 그렇고 현재 오늘의 호가창 제가 항상 호가창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올라가고 있는 차트라고 두 배 정도 차이 나면요 이거 실제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인 차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돌파해서 간다고 볼 거냐 혹은 그냥 부딪히고 내려올 거냐 근데 여기서 이제 체결 강도가 체결 강도가 상당히 낮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거래원을 볼게요 거래원을 보면요 여기에 실제로 어떻게 지금 애들이 심리가 많이 묻어나있냐 자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 근데 심지어 세력들도 사고 있어요 지금 미래의세 창구가 거의 개인 반 세력 반 이렇게 매수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은 혹시나 이거 솔직히 35만원 뚫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지금 누가 뭐 기술적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뭐 2평선 61선도 나타난 것도 없고 MNC도 이제 표기되고 맞잖아요 RSI 보니까 아직 과매수가 아니고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 수급 말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수급을 정확히 확인해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그리고 살아있는 모멘텀을 확인해봐야 돼요 지금 2차전지에 대한 대장주들이 정말 잘 가고 있어요 대장주도 자 그러면은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누구에게 지금 주고 있죠 에코프로 쪽에 납품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급 자체가 에코프로에 다 움직여 있다는 거죠 얘가 빠지고 다음에 2차 테마로 돌아설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 테마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 1.5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크게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녀석은 한국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전지 관련주 중에 그래서 아마 에코프로가 좀 빠지면 이제 쓸 쪽으로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거의 뭐 제2의 에코프로가 될 확률도 높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리튬 이제 황홀리튬이나 이런 거 시원료 쪽에는 아마 얘가들이 솔직히 얘들밖에 우리나라의 유일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마 여기로 수급이 몰리면은 다시 한 40만원까지는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얘들의 실적 확인 자체를 지금 당장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좀 솔직히 우리가 더욱더 불리한 거고 우리가 실제로 현재 볼 수 있는 거는 수급밖에 없고 당일에는 이 호가창 밖에 볼 수가 밖에 없다 자 근데 이 호가창 보세요 호가창 제가 자꾸 호가창 호가창 말씀을 드리는데 왜 호가창을 봐야 되냐 오늘 당일에 봤을 때 얘가 올라가고 있는 중인 차트인가 떨어지고 있는 중인 차트인가 이거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매수 잔량이 적었고 매수 잔량이 많으면은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겠지 라는 생각은 반대로 하셔야 된다고 실제로 오르고 있는 중인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호가가 올라가면은 매수 잔량은 줄어들어요 왜냐? 여기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얘는 왜 올라가냐 더 비싸게 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위에 물량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물량이 추가되기 때문에 얘는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중인 차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반대면은 이제 그거 되고 떨어지고 있는 차트 그러니까 이 호가창 매매법을 아직 잘 이해는 못 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알밤 주식 알밤 주식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채널이 하나 나와요 거기에서 호가창 매매법 컨텐츠가 있는데 꼭 보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내용의 컨텐츠가 많으니까 꼭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가창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주춤하지만은 지금 서로 줄나리기가 심해요 거의 지금 보면 뭐 이제 세력 플러스 개인대 이제 기관 이렇게 붙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기관이 지금 현재 지는 시나리오로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관이 지금 애들이 생각보다 좀 쫄버예요 쫄버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도 뭐 이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얘들 대가리 얘는 펀더멘탈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으니까 아니 매출도 제대로 크게 일으키지 못한 놈들이 무슨 이렇게 높은 주가가 형탄되냐 그러니까 에코프로 자체가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죠 이제는 손을 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수급 하나만 보면서 기관도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돈이 더 몰리고 있어서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있는 기관들의 참여가 없었으면은 에코프로는 100만원 절대 못 가요 저도 200만원은 불가능하죠 아무튼 간에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확실히 그냥 확 20만원대까지 빠졌으면 좋겠어요 버사게 올라갈 거예요 아무튼 이 하루하루가 가장 중요하고 이 호가창을 보면서 이 수급 논리를 같이 체크하면서 거래원도 같이 확인하면서 하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뭔가 노하우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매매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어떻게? 간단히 이수 두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저와 함께하는 이수 매매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매매방에 초대를 해드려요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그러니까 여기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에 이수라고 두 글자만 간단히 남겨주시면은 초대 링크 보내드리면 그 타고 들어와서 극제 매매를 하시면 돼요 대신 최대한 빨리 들어오셔야겠죠 그리고 카톡방 불가피하게 못 들어오분들은 간단히 이수 문자라고 두 글자 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하죠? 아침 8시 50분에 오늘의 시나리오를 제가 문자로 보내드려요 이 시나리오라도 꼭 확인하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돈을 벌고 싶다면은 하셔야 되는 행위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차피 주가가 빠져도 우린 더 좋은 게 더 살 수 있어요 어차피 올라갈 놈이기 때문에 이거 한 개만 확인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번 년도 안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여러 영상 올리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손해를 입혀서 시켜드린 적이 없어요 진짜 진짜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 종목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잖아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하는데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거는 주식판에서 정말 엄청난 거예요 보세요 제가 못하면요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티가 납니다 새끼 뭐 줘도 모르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네 라는 식으로 바로 돼서 안 봐요 저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보시고 제 영상 보시면은 구독자 시청 비율이 50%입니다 일반 영상들이 이 구독자 시청 비율이 주식 영상에서는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를 믿고 계속 맨날 영상 찾아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믿음을 다 보여드렸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라이브도 진행하고 아는 것도 많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를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 웬만하면 들어와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라이브 방송 진행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뭐 산부토건이나 EV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도 그렇지만은 들어오시면은 제가 종목 얘기보다는 다른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할 수밖에 없는 얘기 잘하게 만들어있는 얘기를 항상 해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재무제표 볼 필요 없다 어려운 거 공부하시지 마셔라 그거는 주식을 공부하는 거지 돈을 버는 방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우리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항상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고 자 정치에 끼어있는 주식이 없는 거는 대부분이 없어요 주식 대한민국의 50% 이상은 결국은 정치에 다 끼어있습니다 문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조만간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파보고 있습니다 여의도도 사주가 아니고 옛날에 EV도 그렇고 카나리아도 그렇고 정말로 다 결국은 정치에 엮여있는 종목이었는데 제가 한번 파볼게요 진짜 이수 한번 회사함 찾아가서 한번 파보고 IR 담당자랑도 좀 연락도 해보고 한번 조만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제가 영상 올리기로 했으면 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끝을 다 보여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플러스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수라는 그룹이 생각보다 주가 부양을 사용하는 주식은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옛날에 이수 그룹 자체인 경우는요 진짜 주가 부양에 대한 생각보다 크게 관심이 없고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도 생각보다 그렇게 활성화시키지도 않은 기업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하면은 문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지금 이거를 유통 비율을 봤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수라는 여기 그룹이 여기 보세요 이수 이 진유사 해고는 물량이 다 없어요 진짜 이거 보시면은 보세요 이수 확도 2.7%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 30%면은 뭐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껴있는 이 김선정이란 사람과 김상범이란 사람이 뭔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얘들을 파바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너무 사발을 많이 풀어버리면은 또 내일 말할 게 없죠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든가 조만간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을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제 영상은 항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내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35만원 돌파하고 사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돌파하지 못하면은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자세한 거는 내일 수급 보면서 카톡방에서 더 오더를 드리겠지만은 문자로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일 수급을 또 올 저녁에 테슬라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맞잖아요 근데 이 정도 수급이면요 뭐 내일도 상승이 할 확률 확실이 높아요 그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내일 장전에 다들 카톡방 들어와 계시고 어떻게 자 이수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카톡방 초대니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수문자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아침마다 문자로 단체 일렬로 8시 50분경에 시나리오를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꼭 확인하시라고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iciones omnipot 중에 눈 하나 하나